여기 스푼, 물, 풍선이 있습니다. 세 가지 물체 중에서 누가 가장 무거울까요? 그리고 밀도가 가장 높고 촘촘한 것은 무엇일까요?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볼 수 있을까요? 우리가 높은 건물을 지을 때 철로 된 기둥을 먼저 세우는 이유는 철이 가장 단단하고 무거워서 튼튼하기 때문입니다. 철은 입자가 매우 촘촘해서 밀도가 아주 높은 물질이므로 매우 무겁고 튼튼합니다. 물속 아래에 스티로폼을 넣었을 때 스티로폼은 어떻게 될까요? 밀도가 더 큰 물이 아래로 밀도가 더 작은 스티로폼은 위로 뜨게 될 것입니다. 이처럼 물질은 밀도의 차이에 따라 더 가볍고 더 무거운 물질로 나뉘게 됩니다. 자막 제공 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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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막 제공 감사합니다.